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업공간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광장 공사를 위해 세월호 기업관을 인접한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광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시의회 로비와 담벼락 등을 전시공간으로 내어주기로 하면서 유가족들은 기업공간의 전시품을 직접 옮겼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공사가 끝난 뒤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광장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